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말 그대로 폐 죽여버리고 싶은 구타 유발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던 천만원짜리 그 귀하디귀한 양주를 정신나간 마누라가 지친구들 불러가지고 다 처먹었네 원제 아내와 다퉜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남편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저희 마누라하고 진짜 걔 오지게 싸우다 왔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완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이고 아내는 반대로 남편인 제가 세상에서 제일 그지같고 쪼잔한 인간이라며 지가 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말도 안 통하고요 그래서 저희 둘 중에 도대체 누가 더 미친 인간인 건지를 좀 알려달라 싶어서 온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냉정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평소에 술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마시는 걸 넘어가지고 그냥 그 술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출장으로 저 멀리 해외를 다녀올라 치면 절대 까먹지 않고 항상 한 병씩 사오고 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양주가 총 4병 있는데요 제일 먼저 로얄 샬루트 32년산 한 병 그리고 발렌타인 30년산 두 병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루이 13세 한 병 아니 반병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바로 그 루이 13세 이거 말이죠 이거 장난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고급 술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류들 중에 가장 비싼 곤약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 물론 이 비싼 걸 제가 돈 주고 산 건 아니고 몇 달 전 저희 아버지가 당신 거래처 사장님한테 추석 선물로 받아온 건데요 추석 당일에 그걸 오픈했고 그날 거기 모여있던 가족들과 딱 한 대씩 맘만 보고 반병 넘게 남은 걸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술 좋아하는 걸 아시니까요 참고로 이 술이요 저도 이때 살면서 처음 마셔본 거고 집에 가져와서는 단 한 번도 마시지 않고 아껴둔 물건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가격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요 그러니까 면색가로 따져도 500이 넘어가는 술입니다 그러니 바 같은 술집에서 마시면 1,200도 넘어가는 그런 귀한 술이에요 예 그 정도로 비싸고 귀한 술이라 당연히 아꼈던 거고 아내 역시 이걸 잘 압니다 제가 다 말을 했으니까요 천만 원짜리라고 지금부터가 본문인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 11월 6일 바로 어제죠 6일부터 해가지고 14일까지 일주일 넘게 출장이라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제가 없던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토요일이죠 자기 친구들 3명을 불러가지고 저희 집에서 놀았대요 그러면서 제 양주를 꺼내서 마셨다고 하는데 먼저 발렌타인 발렌타인 30년 한 병이랑 제가 아버지께 받아온 그 루이 13세 이걸 싹 다 처먹었어요 뭐 그래도 사람인데 처먹었다라는 표현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아닙니다 처먹었어요 솔직히 그래요 발렌타인 30년도 되게 비싼 술입니다 루이한테 가려서 그렇지 귀한 술이에요 당시 면세가로 한 병에 45만원인가 그랬는데 이걸 뭐 두 병을 같이 사면 할인 혜택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80정도에 사온 겁니다 한 병에 40만원 꼴이죠 예 이거 한 병 마신 것까지는 저도 괜찮아요 모처럼 친구들이 모였는데 40만원? 뭐 아깝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처먹으면 되는 건데 바로 루이 13세 이 귀하고 비싼 거를 주인이 나도 손이 떨려서 감히 손도 못 대고 있는 이 귀한 술을 살짝 맘만 보는 것도 아니고 다 처먹었다 이거입니다 총 700ml 중에 한 400ml 정도 남아있던 건데 다 먹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제 나이에 비해 좀 잘 버는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죠 술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 저조차도 지금 30년 훌쩍 넘게 살아오면서 지난 추석 때 처음 마셔본 거고 정말 나중에 중요한 때 내 인생 기념일 그런 게 있으면 그때 한 잔 마시려고 아껴둔 건데 아예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자는 거 다 떠나서 면색가로 따져도 500이 넘고 술집에서 천만 원 넘어가는 이거를 감히 엄두를 내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주인이라도 못 마셔요 그냥 관상용이죠 그런데 나도 손을 못 대는 그 피 같은 그 술을 고작 지 친구들 불러가지고 다 처먹었다는 사실에 저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꿰뚫어버렸고 특히 제일 그지 같은 게 미안한 기색도 없고 별것도 아니라는 그 말투가 사람 꼭지를 확 돌아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미친 거 아니냐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걸 주인 허락도 없이 다 처먹었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엄청난 싸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마노라 입장은 이래요 그래봤자 네 돈으로 사온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주신 거잖아 그리고 새 것도 아니고 먹다 남은 술병인데 어? 또 우리가 남이야? 아내가 친구들이랑 마신 건데 왜 이렇게 지랄이야 남자 새끼 개쪼잔하네? 정말 기가 막히다 못해 대글박이 터져 나가는 기분이에요 분노로 피가 터져 나온다 이겁니다 너희들 4명 평생 구경조차 못할 귀하디귀한 그 수를 내 허락도 없이 모조리 다 처먹었으면 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정상 아니냐 이렇게 지르면서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그거 사와라 사와서 절반 마시고 전에 있던 양 그대로 다시 원상복구 시켜놔라 라고 언포를 놨어요 뭐 반병이 좀 넘으니까 가격으로 치면 한 300 정도 되겠군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월급 300인 사람이 그걸 까가지고 처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걸 모르고 실수로 깐 게 아니고 정확히 그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먹은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랑했죠 순전히 제 용돈으로 구매를 한 거고 발렌타임아라는 겁니다 이거는 비록 루이 13세 저희 아버지가 주신 거라 해도 제가 받아온 거면 그 술의 소유권은 100% 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내 거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발렌타임 30년 산 이거 깐 거 하나만으로도 개 난리치고 뒤집어지는 남편들 분명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렌타임 30년도 고급 술이에요 바에서 마시면 돈 빽 정도는 줘야 되는 술인데 그러니 솔직히 이것도 손들려가지고 못 따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뭡니까 이게? 이것도 처먹고 300자리도 처먹고 아무튼 어제부터 미친 듯이 싸우는데 이 여자가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발렌타임 30년 먹은 거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지금도 별소리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500이 넘어가는 술 절반을 넘게 남은 걸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다 처먹을 수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그지같고 쫌팽이라고 쪼잔한 놈이라고 되레 지가 화를 내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보기에도 제가 쫌팽입니까? 이야 이걸 살려두라 댓글 1번 이거 아내 명품들 중에 멀쩡한 거 하나 쓰니 어머니나 여동생한테 줘버려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아무리 아버지한테 받아온 물건이라지만 지가 뭐라고 감히 그걸 말도 없이 다 처먹는답니까? 참 대단한 여자네요 보니까 친구들도 그래 끼리끼리야 분명 알고 마신 건데 그죠? 자랑질 오지기 했을 테니까 내 댓글 안돼요 가족들한테 줘버리면 찾아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당근에 올려가지고 중고로 팔아버리세요 이야 주인 허락도 없이 남편이 아끼는 걸 다 처먹은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최고위가 없을 판인데 개당당하네 거기다 쪼잔하다는 말로 가스라이팅까지 한다고 헐 이봐요 미친 아줌마 아니 도대체 어떤 정신머리로 인생을 살면 그런 그지같은 뻔뻔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정말 궁금하네 여하튼 이건 니 행동 니가 책임지고 돈으로 물어내요 그리고 그 아가리는 담으세요 쪽팔리니까 그 친구들 여자 맞아요? 일단 이거부터 의심을 해야 되겠는데 와우 나는 이런거 아예 상상도 못했던건데 님 대단해요 고수네요 2번 첫번째 동네 친구 남자들 두번째 운동 친구 남자들 세번째 꽁파 분명 이 셋중에 하나일거라고 확신합니다 꽁꽁꽁꽁 4번 솔직히 그래요 월급 300이면 발렌타인 30년도 구경하기 힘든게 사실이지 아니 발렌 17년도 아까울 주둥아리에다가 30년을 쳐넣고 30년을 쳐넣고 그것도 모자라 루이 13세까지 쳐넣었다고 완전 돌아버린 주둥이네 5번 5번 아니 대댓글 농담 아니고 진짜 그거 마시는 제대로 알고 마셨나 싶다 그냥 조용히는 소주나 쳐까 마시지 저걸 쳐먹네 헐 5번 아내가 이상한게 맞아요 아니 미친거지요 천만원짜리 그 귀한 술을 친구들이랑 홀랑차 마시고 되레 남편한테 쫌팽이라 욕하고 저렇게 당당해하다니 헐 보통 정신으로는 절대 못할 미친 개짓거리라구요 어서 빨리 돈으로 뱉으라 하고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6번 쓴이의 화가 난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돈으로 살 수 있는 술이잖아요 그냥 다음에 돈 모아서 면세점에 가가지고 또 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돌았냐? 이건 마누라가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와야지 피해자인 남편한테 도로 사오라고 하네 미친거야? 닌 뭐야 혹시 아내에요? 장난하냐? 이건 무조건 마누라가 변생활을 해야지 미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씨부리고 앉았어 마누라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냥 남편이 손해를 감수하고 나중에 네 돈 주고 사와라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7번 내가 쓰니라 다시 구해오라고 할 거고 만약 내가 쓰니라면 이거 다시 구해오라고 할 거고요 만약 그걸 안 한다 그럼 같이 마셨다는 마누라 친구들한테 니들이 내 술 몰래 훔쳐 쳐먹었으니까 돈 70만원씩 내놔 이렇게 할 거야 아니 할 거라고 협박할 거예요 분명 쓰니 마누라 친구들한테 잘난 척하느라 다 말을 하고 깠을 텐데 얼마나 쪽팔리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만약에 내 남편이 내 누이를 건드리고 저렇게 뻔뻔하게 나왔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빈병으로 대가리 깨버렸을 거예요 8번 쓰니 혹시 쓰니 안에 인스타 같은 거 합니까 자기 인스타에 친구들이랑 그 술병 잘 보이게 모아놓고 셀카봉으로 이런 표정으로 다 같이 단체 샷 찍고 주말 화끈하게 달려달려 이렇게 쓴 다음에 해시태그로 술값만 천만원 이런 거 태그했네 한번 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9번 이건 비싼 양주가 아니고 그냥 싸구려 소주라 해도 그래요 주인 허락도 없이 처먹은 거 자체가 이미 미친 거지 쓰니를 개똥으로 본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쫌팽이들이 이거는 그지같은 쓰레기들이 할 말 없을 때 지르는 가스라이팅이에요 10번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쪼잔하다는 말이 나오지? 지가 사람 새끼면 자기야 미안해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뭔지 아닌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머가리 텅텅한 걸 데리고 왔대요? 이건 그냥 쓴이 잘못입니다 보니까 연애할 때도 그지같은 적반하장 쩔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거랑 결혼했대? 남의 물건 멋대로 플렉스 해버리기 끌 끌 끌 지르는구만 12번 근데 니 마누라한테 미리 말을 했니? 비싼 거라고 말도 안하고 그냥 진열했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리고 아내한테 처먹었다가 뭐냐? 처먹었다가 남자들이 그 여자들 비싼 화장품 마구 발라가지고 욕차 먹는 짤들 본 적 있지? 근데 그걸 남자들이 알고 그랬겠냐고 겨우 이딴 걸로 화내고 말 심하게 할 거면 도대체 왜 결혼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어휴 쫌팽이 쫌팽이 넌 또 뭐냐? 혹시 똥구멍으로 술차 마셨냐? 아니 본문에 마누라도 다 안다는 거 나와있잖아 안 보여? 여자도 미쳤지만 같이 마신 친구들이 더 소름돋아요 분명 자랑질 오지게 했을 거고 그럼 그게 뭔지 얼마짜리인지 다 들었을 텐데 누구 건지까지도 그걸 홀랑 참하셨다고? 와 진짜 단체로 쓰레기들이다 어쩜 좋니? 쓰니 아내가 아끼는 명품 하나 칼로 다 찢어버리세요 와 정말 미쳤네요 아무리 중고술이라지만 가격으로 치면 뭐 한 300만원치 그리고 발렌타인 하면 한 340만원치 먹었네요 야 간덕하다 어떻게 남의 물건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죠 그냥 완전 자기 밑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와 이걸 어떻게 살려두냐 이거야 감사합니다